이명박 캠프 를 주도했고 자금관리팀에는 상황 만사형통 이상득의 지휘감독 아래 매우 은밀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치열한 당 경선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박근혜 와의 일전에서 승리를 하고 당시 제1야당 대통령 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정동영과의 본선 승부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 세간의 이목은 속칭 mb 정권에서 자금관리팀과 실무 회의팀 간의 권력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17대 대선 직후 권력구도는 당선인 이명박을 필두로 자금관리팀의 상황 이상득 때 실무회의팀의 실세정도원 으로 재편되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권을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양측은 온갖 권력 암투를 벌이다가 서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면서 실세정도원 은 이상득의 오른팔인 왕차관 박영준 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하고 옥살이 까지 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상황 이상득도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 속에서 국내 정치에는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명박 정권 에너지협력 특사로서 해외자원외교에 몰두 해야 했습니다 mb정권 초창기부터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줄 대업 중 하나로 정권 차원에서 치켜세우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일명 자원외교는 상황 만사형통 이상득이 대통령 특사를 자처하면서 재빨리 미스터 아프리카로 변신한 자신의 오른팔 박영준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두지휘하기 시작했 지만 정권과 민간기업 그리고 저축은행이 똘똘 뭉쳐 주가조작까지 저질렀던 가장 악질적인 케이스인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사업 cn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40조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증발되었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결과와 함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 등 당시 자원외교를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공기업들에게는 이로부터 수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었던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했고 이상득과 박영준뿐만 아니라 이때 이를 진두지휘한 위정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mb정권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분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욕만을 남긴 자원외교 말고도 상황만사형통 등으로 불렸던 이상득과 함께 mb대선 캠프의 실세정두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며 mb정권의 부패한 민낯을 보여주었던 초대형 사건들이 있었으니 이 사건 또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청산척결되지 않아 오늘날 대한민국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 중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사태 못지않게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었던 미래저축은행 사태와 솔로몬 저축은행 사태였습니다 2012년 5월 6일 mb정권 금융당국은 당시 업계 1위였던 솔로몬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총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보다 바로 하루 전인 2012년 5월 5일 이 못지않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 저축은행 등과 함께 영업정지 당한 미래저축은행의 회장 김찬경 이었습니다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은 영업정지 명령 발표날을 사흘 앞둔 2012년 5월 3일 우리은행 서초사랑 지점에서 현금 135억 원과 수표 68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인출한 후 영업정지 명령 발표날을 하루 앞둔 2012년 5월 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궁평항에서 미랑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우리 서민들의 버팀목이었던 저축은행 중 한 곳의 회장이 회사 돈까지 몰래 빼돌려 영업정지 명령 발표 직전에 미랑을 하다가 붙잡혔 다는 김찬경 미랑미수 사건은 이 사건의 주인공인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찬경의 화려했던 과거 행적 들과 함께 당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쌈짓돈을 다루는 저축은행의 우두머리가 되었는지 대체 어떻게 이런 사기꾼이 여태껏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기는커녕 대려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등 각종 의혹 의문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다른 검은 연결고리 중에 한 축이자 또 하나의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면서부터 서울대학교 법대생 사칭을 시작하여 제대 후에는 마치 진짜 학생이냥 수업도 듣고 동아리 활동까지 하면서 당시 법학과 복학생들의 모임인 법우회의 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를 재학중인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 깜빡 속인 채 졸업사진 까지 찍다가 결국 가짜 학생이라고 밝혀지며 신문에까지 나온 김찬경 은 이렇게 개망신을 당한 이후에도 낮두껍게도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회 에는 버젓이 참석하면서 80년대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설사업에 연이은 성공을 발판 삼아 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겪으며 망한 상호신용금고를 헐값에 사들여 금융업에 진출한 후 제주도 에 기반을 두고 있던 대기상호신용금고를 주축으로 충남예산저축은행 과 서울사만저축은행 등을 추가적으로 인수하여 제주도를 넘어 서울과 충청도 를 아우르는 전국영업망을 갖춘 저축은행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저축은행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오른 후 서울일수대출시장 까지 평정했던 2006년부터는 자신이 대주주 로 있었던 태산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164억 채무불이행으로 사실상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저축은행들을 일선에서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명령 바로 직전에 미란까지 시도하다 체포된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에 대한 수사는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가열차게 시작되었고 수사 착수를 알리는 뉴스들과 함께 그동안 김창경이라는 사람 김창경이라는 사기꾼을 둘러싸고 묵혀왔던 각종 비리 의혹들에 대한 기사들까지 쏟아지면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기상천외한 사기행각 과 더불어 서민들의 피와 땀이 응축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 원 에 달하는 각종 배임행령 범죄 혐의들 뿐만 아니라 mb정권 하에서 설립되었던 종편과의 검은 연결고리를 비롯해서 mb정권의 핵심 중 핵심 인사인 상황 이상득 왕차관 박영준과도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결된 민간기업 cnk와의 검은 연결고리 등 이명박 이상득과의 개인적인 인연에서부터 mb정권과의 검은 유착관계들까지 고구마 줄기 캐듯이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세간의 이목은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의 비리에 관한 각종 혐의들을 비롯해 그가 따로 빼돌려 놓았을 비자금과 그 검은 돈들을 먹고 그의 뒤를 봐주고 있을 배후에 대해 집중되었고 이렇게 김창경을 파면 팔수록 자꾸만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문제적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창경의 미래저축은행과 같은 날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저축은행 업계 1위 솔로몬 저축은행의 회장 임석이었습니다.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이 서울대학교 법대생으로 학력 위조를 하고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어 저축은행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고려대학교 최고위 과정 등을 통해 인맥을 관리한 것과 매우 유사한 발자취로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임석은 미국 교육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고 학위남발 기관으로 지목당한 후 폐교된 퍼시피 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다면서 이후 광고업으로 큰 돈을 벌은 후 김창경 과 비슷한 시기인 imf 사태 직후 4대 시중은행과 공동출자로 솔로몬 신용 정보를 설립하며 금융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고향이 전남인 것과 소망교회 등을 통해 인맥을 관리하면서 그의 별칭 금융계의 진기스칸처럼 저축은행들 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 짧은 시간 내에 집어삼키며 종합금융그룹인 솔로몬 금융그룹을 구축했습니다. 언론에서 닮은 꼴 인생사라고 언급할 정도로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아온 김창경 과 임석은 단순히 그들의 과거만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후 사촌으로 개인적 친분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김창경 의 미래저축은행 임석의 솔로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퇴출 명령을 맡고자 서로 짜고 치듯이 수십수백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엄발 의 오줌 누기를 시전했고 심지어 김창경 과 임석은 개인적으로도 금계 와 고가의 그림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뒷배들에게 열렬히 불법 노비를 펼치는 등 자신들의 미래까지도 거의 운명공동체 처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찌감치 서울 일대 일수시장을 평정한 미래저축은행 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업계 1위를 차지한 후 오랜시간 수성하고 있는 솔로몬 저축은행 어쩌면 저축은행 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들을 믿고 일평생을 바치며 모아두었던 쌈짓 돈을 맡겼던 당시 우리 서민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응축되어 있는 소중한 자산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듯 지들 마음대로 써왔던 이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들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범죄들이 한 해 두 해 이어져 온 것이 아니었음이 점차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관리감독했어야 했던 금융당국 과 이 금융당국을 관리감독했어야 했던 정권 최고위층 인사들에게 까지 날이 선 비판들이 들끓기 시작 했습니다. 미래 저축은행 회장 김창경 이 미랑을 하려고 조폭에게 몇 억을 줬다. 필리핀 카지노에 몇백억을 어떻게 했다. 명동 사체에서 돈을 끌어와 어떻게 했다는 등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임석이 자신의 광고사 한맥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 선박 회사에 고객들 돈 수천억을 투자했다. 집에서 금괴가 발견되었다는 등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고 김창경과 임석의 불법 노비에 대한 각종 뉴스들을 넘어서 mb 정권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행정관의 연루정황들과 이명박의 고려대학교 6.1학번 동기동창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승류와 세중그룹 회장 천신일 등 mb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이름들이 나오더니 급기야 mb 정권의 실세정도원과 상황 이상득까지 이들과 깊숙이 연루되 었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mb의 멘토이자 상황 이상득의 절친인 방통대군 최시중과 이상득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왕차관 박영준 등이 구속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mb 정권에서 업적이라 내놓는 자원외교의 민낯이 다 까발려진 cnk 주가조작사건 등을 거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mb 정권의 그 더러운 실체는 이미 다 들통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mb 정권을 만드는 데 자타공인 1등공신이었던 실세정도원과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만사형통 상황 이상득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에 끌려가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구속영장 청구 심사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자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던 이명박도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의 지점들이 있거나 김찬경 임석의 재산이 형성축적되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이들을 위해 힘써줄 유력 인사들까지 줄줄이 연관된 데다가 이런 저축은행의 범법행위들을 관리 감독했어야 할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은 말할 것도 없이 mb 정권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세욱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병원에 관련된 일들 까지 김찬경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유착되었고 이명박 곁에서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시작해 비서 생활만 15년 동안 해왔던 왕비서이자 청와대 문꼬리 권력이라 칭해지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역임한 김희중도 임석의 돈을 받아먹었으며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의 친형 이자 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로 mb 정권의 상황이라 불렸던 이상득 까지 이들로부터 검은 돈을 집어 먹었다는 것은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mb 정권이 대체 얼마나 깊숙하게 더러운지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들이었지만 이 못지않게 불편한 사실은 이 와중 에도 당시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서는 집권 세력인 mb 정권과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득 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 불법사찰까지 받는 등 이미 끈떨어진 과거실세 정두원이나 당시 야권 유력 인사였던 박지원 이석현 등을 무리하게 기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더더욱이 아쉬웠던 점은 사건의 주범인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 과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 그리고 이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먹은 몇몇 인사들만 보여주기식으로 형사처벌 받았을 뿐 김창경과 자원외교의 모범 사례였던 cnk 김창경과 이명박 고려대학교 6.1학번 동기동창인 김승유의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김창경 임석과 mb정권에서 출범한 종합현성 채널 mb대선캠프의 불법대선자금 등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mb정권과 은밀하게 연관된 검은연결고리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모두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저축은행 사태 솔로몬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서민들이 이자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미래저축은행 에 맡겼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쌈짓돈으로 불법대출 3,800억원 횡령 480억원 배임 천억 이상 죄를 저지른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 은 mb정권의 청와대 뿐만 아니라 자신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고가의 미술품 금괴 현금 등을 총동원하여 구워삶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까지 역임한 곽상도를 자신의 변호사로 선임하는 등 그야말로 끝까지 발악을 했지만 대법원 3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징역 8년형 선고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창경과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삶을 살며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에 예치된 수천억원을 자신 멋대로 사용하면서 금융감독원 국세청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15년 집사 김희중을 비롯해 mb정권의 상황 이상득에게까지 돈을 먹이고 정관예후로 1년에 수백억을 벌었다는 홍만표까지 불법 선임하는 등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은 김창경 보다 더 심하게 발악했지만 2014년 4월 대법원 1부에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4억원을 최종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6선 국회의원이자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의 선거자금을 총괄 관리 감독했고 mb정권 출범 핵심 인사들의 모임인 6인회의 좌장이자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의 친형으로 만사영통 상황으로까지 불렸던 이상득의 경우 당초 당초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으로부터 3억원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으로부터 3억원 코오롱으로부터 1억 5,750만원 등을 받은 혐의들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무려 총 7억 이상을 뇌물로 받아먹은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했음에도 1억원 이상만 받아먹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징역 5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이마저도 항소심에서는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으로부터 받아먹은 3억원조차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7억 5,750만원조차 징역 1년 2월 추징금 4억 5,750만원으로 감형되었으며 2014년 6월 대법원 재입으로부터 징역 1년 2월형과 추징금 4억 5,750만원을 최종 선고받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형이자 당시 최고실권자로서 한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온갖 의혹들의 중심에 있었던 상황 이상득은 매우 싼 값으로 자신이 저지른 무거운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에 반해 mb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었지만 상황 이상득의 총선 출마를 반대하면서 졸지의 역적이 되어버린 정도와는 이상득의 오른팔이자 왕차관 박영준에 의해 불법사찰을 받는 처지로까지 그 위세가 급락했고 당시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집권세력 비호를 위한 강제적 균형 맞추기 수사에 희생양이 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극적으로 구사일생했지만 이미 권력의 볼골 못 볼골 단맛 쓴맛을 모두 경험한 정두원은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두원 못지않게 이명박에게 학을 떼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명박 곁에서 무려 15년이나 비서생활을 했던 왕비서 김희중이었습니다. 김희중은 이명박이 국회에 입성한 시기부터 서울시장을 거쳐 대선과 청와대에 입성하기까지 가장 근거리 에서 그를 보필했던 사람으로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임석으로 터 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직을 관두고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3월형의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자신이 15년을 보필했던 주군의 특별사면 을 기대하면서 항소도 포기한 채 형 을 살았지만 최시중 천신일 등 이명박의 최측근들이 모두 특별사면 을 받았던 것과는 대비되게 사면 대상으로 보도까지 된 사람 중 본인만 이명박으로부터 외면당했고 형기 중에 부인이 자살하는 비극까지 겪었지만 무려 15년을 함께했던 이명박 은 김희중 부인의 장례식에 조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